공병호 TV의 공병호 어떤 사람의 노고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하고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그렇게 네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계책해 온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 간에 그렇게 험한 말로 상대방을 깔아뭉개거나 비난하지 않죠 제가 첫 번째 던지고 싶은 질문은 지식인이란 존재입니다 역사 속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지식이들 가운데 아부의 귀재들이 많습니다 권력의 향방이나 검력의 향방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보기에 눈이 휘둥그려질 정도로 아부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지식인 가운데 권력에 강한 열망을 가진 자들은 누군가 권력을 지어주면 그냥 눈이 뒤집힐 수가 있죠 사람이 그냥 회까닥 할 수가 있습니다 조국이 그런 부류의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권력에 대해서 강한 욕망을 갖고 있는데 자신이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는데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권력을 쟁취해 가지고 조금 나누어 주면 그게 감지덕지해서 지나치게 충성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겠죠 자신을 특히 권력자가 입부해 주고 감투를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고 두 개, 세 개, 네 개를 앞으로도 계속 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개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두 눈을 뜨고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의 과잉충성을 바치는 그런 인간들이 권력 세계에서는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지식인들이 권력에 맛을 들이고 난 다음에 원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나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과잉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세월 가면 다 아는 진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 갈 것처럼 보인 권력도 봄날의 꽃과 같아가지고 금세 내려가는 길이죠 그때 글과 말을 남긴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참 부끄러워서 얼굴에 그냥 학근 달아올 정도의 그런 일들로 남죠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영훈 교수라는 사람이 이번에 그렇게 혹독하게 조국 씨한테 비난을 받은 이영훈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야기죠 조국이 법학자로서 어떤 업적을 남긴 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논문을 여러 편 썼겠죠 그러나 항상 조국 씨하고 따라다니는 것은 항상 작은 논문을 쓸 때 표절에 관한 부분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법학자로서 조국이 학자로 있으면서 얼마만큼 찐하게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는 결과로서 논문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았겠죠 그런데 이영훈 교수라는 사람은 경제사학 중에서 또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한국 사학계가 민족주의적 성향이나 반일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반해서 근본적으로 혁신을 가한 것이 이영훈 교수와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중심이 돼서 실정사학을 들고 나온 겁니다 조선실록도 분석하고 일제시대 때 숫자도 분석해서 숫자를 가지고 그 당시를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영훈 교수를 두고 실정사학의 개척자다 이렇게 호칭을 붙여도 조금 더 무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는 일제하를 다른 사람들이 기억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너무 가혹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느낌이나 감정을 철두철명하게 숫자로 된 분석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제하에서 조선 말기하고 비교해 가지고 인구 증가율이 얼마였냐 출산율이 얼마였냐 이런 걸 가지고 일제시대를 평가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새로운 그런 분야를 개척했죠 조국은 이렇게 한 분야를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 이런 구역질 나는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 조국이 페이스북에 남긴 이야기입니다 절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닌 건 알지만 이영훈 교수가 어떤 사람이란 것을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방송에서 다룬 겁니다 이영훈 교수는 한국에서 실정사학을 초기에 개척한 인물입니다 제 자신도 책을 많이 쓴 사람이지만 아무리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구역질 나는 인물이란 이런 선배학자를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찌하여 조국류의 작자들이 크게 공통된 특징에 얻는 게 있는가 항상 거짓말에 능하고 정치공작에 능하고 남탓에 능하고 항상 민족주의적 감정이나 반일감정을 선동하는 데 능하고 항상 우리 편과 적 편을 나누어 가지고 항상 적 편을 그렇게 공작의 대상으로 삼는 데 능한 것이 조국류의 인간들이 갖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그렇게 하는 거가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거치지 않고 이제 이번에는 그냥 선배학자가 어렵게 쓴 책을 갖고 구역질 나는 책이다고 이렇게 욕을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조국 씨는 내보다 고등학교를 5년 정도 후배입니다 같은 그렇게 학교를 고등학교에 다닌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인물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학교가 명문 학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인물을 배출하는 그 열악한 환경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 방송을 조국 씨가 들으면 인생이 생각보다 길고 권력은 짧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나대지 말고 있을 때 조신하고 올라갈 때 조신한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죠 사람 좀 되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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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